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30분에 쫓겨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평소에 알고 잘 풀었던 것도 30분 안에 풀 때는 못 푸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서 건들지 못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6월 평가원에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기본 문항 14개를 10분 안에 끊었는지 그래서 주요 문항 6개에 대해서 20분 정도를 투자해서 문제를 살펴볼 수 있었는지 일단 시간 분배를 먼저 체크를 해봅시다. 그래서 본인이 기본 문항 14개를 10분 안에 끊지 못했다면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충분히 실력 발휘를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본인의 실력과 무관하게 점수가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거 앞으로 신경 써서 평소에 훈련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 두 번째 이번 6월 평가원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대부분이 기출 변형이기 때문에 매우 낯설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었죠. 물론 분명히 현역 입장에서는 다인자가 돌연변이 출제된 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좀 막연하게 느꼈을 수도 있을 거야. 그것 빼고 나머지는 사실은 새로운 게 거의 없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존의 평가원 경향, 최근 경향을 봤을 때 이번 6월 평가원의 경우에는 수학적 계산이 매우 약한 상태에서 출제가 됐었어. 그래서 D급보기의 확률 계산 자체가 그렇게 부담이 없었다는 거지.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최근 경향은 생명과학에서 수학적 계산이 매우 강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전 파트나 막전이나 근육 계산 그리고 혈액형 사람수 계산에 대해서 하반기 때 여러분들이 나름 열심히 수학적 계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돼. 그래서 올해 9평이나 올해 수능에도 지금 6평처럼 계산 자체가 되게 약하게 나온다고 단정할 수가 없거든. 최근 경향이 어쨌든 계산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서 1컷이나 2컷, 3컷은 신경 쓰지 마시고 완전한 여러분들이 숙성된 상태를 시험해 본 게 아니니까 지금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촬영하는 날짜가 6월 5일인데 6월 6일 내일 낮에 6월 평가원에 대한 분석집을 파일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마무리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을 봐서 점수가 얼마다 이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시험은 시험 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야. 시험을 본 문제를 갖고 공부를 하셔야 6월 평가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응시한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더 앞으로 나아가자면 수능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6월 평가원 분석집에는 총평 및 하반기 학습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기본 문항 선지 분석하고 그 다음 주요 문항 솔루션과 킬로로직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주요 문항에 대해서는 최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던 기출 문제, 자본기 만점 시퀀스와 같은 그리고 우리 모의고사 통틀어 가지고 복습할 만한 유사 문항들을 다 붙여 놓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